마이크로소프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형 AI 시스템, 챗GPT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놀란 구글도 비슷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급하게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세계 IT 공룡들이 무한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구글에 밀려 검색 시장 만년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챗GPT 기술을 탑재한 업그레이드된 빙이 공개됐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할 건데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질문. 기존 검색 방식은 입력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자료들을 단순 나열에 보여주기 때문에 일일이 클릭해가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지만 대화형 AI는 마치 요리사와 진짜 대화라는 것처럼 알아서 세 가지 요리를 추천하고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검색 시장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뺏길까 마음이 급해진 구글은 하루 앞서 인공지능 대화와 함께 공개됩니다. 지난달에 수사와 서비스 바드를 몇 주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 중국 바이드도 AI 검색 엔진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김종원입니다.